I think we should get some ice cream.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There's one down the road there that we just passed. A bit of a walk, but..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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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왜 그런 거 있잖아요? 터키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아니에요? 터키 아이스크림? 진짜? 진짜 있어? 아닌가? 이렇게 해, 아이스크림. There he is. 여기. 뭐야, 뭐야? 야, 이게? Yeah. 살랑하라이크. 진짜 아저씨네. 이용진이 아니었어. 이게 또 재미있게 장난치겠지? 하겠죠. 여기서도 하죠. 아이스크림. 한 번에 캐치할 수 있을 거 같아요. I think I can. 오리지널, 오리지널. 열 받을 거 같아. 말까지 하네, 저게. 이나요? 라아라아! 아이스 크림! 아이스크림을. 아이스크림을. 저 쫀뜩하면 장난 아닌가 보다. 딱... 오! 오! 고생했어! 석재 씨가 이렇게 재밌게 오는 거 처음 보는데? 응, 맘. 찜어선가 왔어. 재밌는 거죠, 진짜. 트리키의 사람들은 저거 잡을 수 있어요? 아니 못 잡아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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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봉봉이 약 올리지 마라 찐이네 땡큐 이거 재밌게 먹는 건 뭐 맛있죠? 맛있나? 궁금하다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한국 아이스크림이랑 다르게 이렇게 찰떡 같은 쫀득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쫀득쫀득해가지고 맛은 비슷한데 텍스처가 질감이 좀 다르죠 메뉴 대회를 해요 누구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더 강력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이렇게 끈을 만들고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이색 대회네 그만큼 쫀득쫀득하네 아 아직도 이태원에 있나? 그리고 이거 티아마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들이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생산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이스크림법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나 이걸 할 거야 해서 계속 하고 있고 모든 가게들한테 그분이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있는 티아이스크림은 서울보다 맛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국 다 똑같은 곳에서 나와요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구나 네 한국 전국 각지는 다 한 나라다 네 저희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어디 가는 거지? 스탄불에서 가장 중요한 스팟? 네 공원 같은데? 뭐야? 아 여기는 진짜 예쁘다 엄청 사람이 있어요 오 사람 엄청 많네 어디로 가나? 저희는 지금 술탄 아흐메트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인가? 공원 술탄 아흐메트 공원은 오스만 제국 술탄의 권력을 상징하는 여러 명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와 오 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모스크가 블루 모스크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이런 사원 이런 건축 양식도 신기해 참아 어떻게 만드는지 아름답네요 아우 진짜 멋있어 이뻐 저 기둥 같은 걸 미나렛이라고 부르는데 미나렛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옛날에는 방송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기도를 알리는 아잔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대박이다 신기하네 대부분 모스크들은 1개에서 4개의 미나렛을 갖고 있는데 개수에 따라 다르구나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? 아 숫자마다 이유가 있구나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총 6개의 미나렛을 가지고 있어요 6개가 서 있네 진짜? 6개가 서 있네 궁금해요 이 모스크를 지을 때 왕이 미나렛을 금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금이 터키어로 알튼이거든요 신하들이 그 금 알튼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트로 알튼은 터키어로 숫자 6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왕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6개를 지었다 그런 썰이 있어요 아 그래요? 아이에요 아 네 아멘